안녕하세요 수풍인생입니다. 천안시 안서동 가건사 입구에 나와있습니다. 동양 최대의 자불상이 있는 가건사죠. 부처님 오신 석가탄신 일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또 원화등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